피스톤 코리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호랑입니다 저는 지금 카타르 도아 공항에 있고 지금 영상은 이제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이 끝나고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카타르 공항에 왔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열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영상이 올라갔을 건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4강에서 떨어졌고 오늘 공항을 통해서 이란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란을 가기 위해서 카타르의 나라에 왔고 운이 좋게도 아시안컵이 열리는 기간이어서 카타르에서 이제 비자가 나올 때까지 있었고 이란 비자를 받게 돼가지고 이란은 진짜로 파키스탄 갔을 때부터 이란을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비자를 거부당했었고 여기 카타르에서 비자를 받게 돼가지고 이란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행기는 새벽 비행기라서 저녁에 이제 공항에 다시 왔고 여기서 아마 좀 시간을 보냈다가 이란행 비행기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비행기로 왔다가 비행기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여행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잘 곳을 좀 찾아봐야겠어 지금 이제 11시가 좀 넘었는데 비행기는 5시 비행기입니다 갑시다 체크인을 합시다 체크인을 합시다 아 예스 나가면서 너 어디로 아웃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등로로 다음 나라로 간다고 말을 하니까 무비자라고 확인만 해주시고 바로 보내주시네요 저는 이제 출국 심사를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으로 갑니다 출국 심사 마치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카타르라서 생각보다 금방금방 그냥 보내주네 대부분 전자로 찍는 걸로 되어있어서 심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아 이제 테디베어 카타르에 온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왔을 때 처음 봤던 곰돌인데 떠나면서 다시 보게 되네 카타르 안녕 안녕 갑시다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먼저 두바이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비행기를 바라타고 이란 테레양으로 갑니다 출발할 것 같습니다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1시간만에 바로 환승을 해야돼서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두바이 여기가 이제 두바이 공항인데 나가보지 못하고 바로 탑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두려워하다 바로 가서 비행기에서 바로 자야지 이제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타고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2단으로 갑니다 아 이제 이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계속 잠만 자가지고 바로 잠들었다가 방금 이란 테헤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입국심사를 하고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입국심사를 먼저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입국심사가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검사를 크게 하시는 건 없네 이미 비자를 받고 와서 그런지 그냥 바로 1분컷 입국심사였습니다 아 네 가방 잘 도착했네 여기 지금 방송을 보면 여성분들은 히잡을 쓰거나 머리카락을 가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내리면서나 여성분들은 다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인을 타기 위해서 어느정도 환전이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이란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 부터는 여기서 아마 한전을 해서 이 메트로를 타고 여기서 소액만 일단 한전을 해야겠다 유로가 있어가지고 뭐냐 땡큐 아 아 도망 원 헌드레 도망 생 생 생 생 너 너 이거 다 백으로만 되어 있지 다 100으로만 되어있어 아니 환전을 했는데 이게 단위가 엄청 크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한 2만원 정도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어 추운데 뭐야 이런 춥다 어 이런 많이 추운데 도시로 가보자 일단 내가 환전한거가 돈을 더 주신건지 대충 계산을 해봤을때 토만이나 리알이 있다는걸 알고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받았거든요 근데 환전소가 뭔가 저한테 돈을 더 주진 않을거 같고 근데 제가 받은 숫자나 이 환전했던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어 메트로 아... 티켓 내가 가야될곳이 자암디 이건 뭐지? 티켓기계가 이거라는데 티켓기계가 이거라는데 티켓기계가 이거라는데 티켓기계가 이거라는데 아... 메트로 사암디 아... 여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티켓 다 메트로 타시려고 하시는분들 이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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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예스 저기 사람들이 다네 얼마지? 티켓이? 예스 너너너너디켓 예스 오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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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너너너넛 땡큐 땡큐 너 이름? 워맛 아 땡큐 땡큐 사우스코리아 이 친구가 티켓을 사줬습니다 제가 지금 환전하는 큰돈 밖에 없었는데 이 친구가 돈을 내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디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란의 모든 곳을 다 가보고 싶습니다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추천해 주세요 테랄 아 네 네 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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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아 노랜스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해 이해해 이씨 를 매일 동생 이씨 동생 금지 카타르 이란 민 조르단 이란 민 여기 아주 좋은 팀 다름이 아주 문 내가 석쿨을 좋아해요 네. 별로 불편한 부분 찰레 내 보초 찰레 내 보초 찰레 내 보초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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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넌 좋아 4-4 4-4 난 수련 헤헤 헤헤 천지 네 공항에서 어디까지 나온 다음에 바로 지하철을 바꿔 타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가 가는 역까지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뭐지? 굴 Epée 많이 오면 메세지 인스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아졌다, 사람 많아졌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도 친구가 가는 역까지 알려주고 갈아탈 수 있는 지하철까지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 내릴 때 너무 힘들었다 아 뭐야 이러한 지하철을 보면 들어올 때 이 표를 주잖아요 한번 찍으면 다 버리더라고 카드 있는 사람 말고는 나갈때는 따로 찍는게 아닌가봐 나갈때는 따로 찍는게 아닌가봐 나갈때는 따로 찍는게 아닌가봐 아아 와아 우리가 이란인가 아 아 아 아 아니 코리아 코리아 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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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약간 북적북적거리는 느낌이 나네 사람들이 진짜 다 히잡을 다 하고 있다 여자분들은 제가 카타르에서 와서 그런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봤는데 거의 다 대부분 다 하고 계시네 일단 저는 숙소로 가서 이란이 부킹닷컴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 숙소에 머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저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숙소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헤란에서 여행자들도 굉장히 많고 여행을 오시면 많이 이용하시는 헤리티지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하루에 이제 6유로 한 만원 정도 하는 숙소입니다 어제부터 식지를 못해가지고 먼저 이제 유심도 사야 되고 이제 환전도 해야 돼서 그것보다 먼저 좀 식고 싶어가지고 먼저 식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만 네 토만 네 토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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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왔네요 아까 제가 만나기로 했던 분이 제가 아주 즐겨보는 송순들이시고 제가 여기 이란에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용호라니님을 저번에 아웃소에서 한번 봤었는데 벌써 아 10개월 전이요 그때 재밌게 돌아왔는데 그냥 저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아 아 아 문소개는 안 하시나요?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카타르에서 이란까지 오는 입국길을 찍어봤고 아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이란을 여행하는 영상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굿바이 여기인가? 난 이거 알고 있는 그 숫자를 안 쓰고 아 아 이스라엘 왜 이렇게 샤오스 마 샤오스 샤오스 코리아 샤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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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